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끝날 사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 쭉 정치권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사건이니까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아일보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왜 최근에 의료사태와 이런 명태균 씨 사건에서 동아일보 기사를 자주 보냐면요. 조선일보는 의료사태에서는 애시당초 계속 정부 편을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씩 비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볼만한 그런 임팩트한 기사들이나 사설이 없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 인터넷 팟 메인은 이렇게 소설가 한강시 노벨 문학상 이야기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 한강시 편집 분량이 보시면 거의 한겨레신문이 한강시에 대해서 편집한 분량하고 똑같아요. 최근에 저는 뭐 이 시사적인 부분에서 조선일보를 거의 참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을 끌고 가는 힘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 있는 기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여권 흔드는 명태균 리스트 명과 접촉한 정치권 인사가 20여 명 정도 된다. 대부분 현재 여당 인사들이겠죠. 일단 보기 쉽게 이렇게 사진으로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명박사라고 하고 김여사는 명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김영선 전 의원 어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의원 등을 명치한테 소개했다.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홍준표, 천아람, 오세훈, 안철수 하여튼 현재 여권에서 소위 잡룡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접촉을 했거나 연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과의 접촉,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무엇이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치권의 판도 변화 이 과정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에서 이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흔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사설을 썼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논란이 게이트 수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일개 정치 브로커가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와 탄핵, 국무총리 추천 등 황당 발언을 쏟아내고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자빠질 거다. 내가 한 일에 20분의 1도 안 나왔다. 대선 관련 더 많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문도 안 열었다. 등 겁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단순 허풍으로 보기엔 그의 행적은 요상하고 대통령실 대응도 석연치 않다. 대선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명시가 함께 했다고 하는데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여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명시는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거의 2021년 대선 경선 5,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고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도 자신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당시 어쨌든 이 명시의 정치 판세 분석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선거 이후에도 접촉을 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대선 전 그를 두 번 만났다며 경선 막바지 이후로는 문자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는 식의 흐릿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명시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청하는 김 여사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대선 후 김 여사가 명시와 어떤 소통을 이어왔는지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 또 대통령실은 두 번 만났다고 했지만 명시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한 정치인만 현재까지 이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 애초 그를 소개했다는 김영선 전 의원, 명시 제안으로 서초동 자택을 찾았다는 박안수 경남지사 등 4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시가 대선 여론조사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터져나오며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당원 안심번호를 누가 명시에게 전달한 건지 윤 캠프가 이를 전달받았는지 수십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정산한 건지 등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심지어 명시가 대선 때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보궐선고 공천을 따냈다는 명시 측근의 주장까지 나왔다. 여기 보면 명태균 씨가 당선자 시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개인에게도 인격이 있지만 나라에도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이 영상 두 편인데 원래는 이게 한 편인데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오직 개인의 입신 영달 출세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이합집산 산술적으로 누가 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고 누구를 데려오면 젊은 표가 나오고 20대가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의 그냥 이합집산적인 계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디 정치부로 큰지 협작군인지 모를 이런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마구잡이로 흔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정당이 그 본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정당의 본연의 임무란 게 뭡니까? 정당은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념적 방향과 가치를 실현을 시켜서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그리고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정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적 가치관을 개성하는 그런 보수 정당이 사실상 없잖아요. 지금 이걸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한마디로 정상배 집단이죠. 권력투쟁만 하고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상배 집단이지 이게 무슨 어떤 이념적 지향점을 가진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념적 지향점이 없으니까 밥그릇 싸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브로커들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없기 때문에 오직 권력 나눠먹기 아사리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